부산 경남 지역에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졌고 병원 건물 지하에 180톤가량의 빗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그러진 SUV에서 운전자가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향 장안휴게소 근처에서 56살 A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에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탑차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다 뒤이어 오던 트럭과 부딪힙니다. 다른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도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탑차를 피하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대구경부 고속도로 북대국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탑차가 차량 두 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탑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40분쯤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한 병원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이 침수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펌프 4대를 동원해 180톤가량의 빗물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부산 소방보부는 밤사이 침수와 시설물 피해 등 비피해가 40건 가까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9 12 죠 8 1 1 기본